어! 어! 야하하하하하하하 너 홀보는 정말 똥손이 맞는가? 오늘 한 번 끝판왕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감정하냐 말이죠. 자 일단 들어가게 없어가지고 이벤트 당첨자 먼저 발표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담자는 다음부터 스티비님 축하합니다. 내가 직접 못 뽑은 휴지 1년? 사실 오늘 타이탄을 위한 거였다. 자 우리 친구에게는 휴지 졸린 뱅기란 한 마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축하해요. 콩그레스! 축하 축하! 다음부터 이벤트는 계속되니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하고 댓글에 로블롤스 인낸 하는 거 잊지말기 다음부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너 홀보 똥손 테스트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단계별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1단계 10복 그리고 2단계 24복 마지막 3단계 추가 현질 및 구매법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만약에 너 홀보니 타이타닉을 못 뽑는다? 그럼 인정합니다. 저는 당분간 한 손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뽑는다? 그럼 이제 똥손 타이틀 청산하고 여러분에게 뽑은 휴지 및 한정 패틀 싹 다 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와 함께 응원하는 거 잊지말기 자 그러면 갑니다. 1단계 10복 10액 3200 로버스 바로 구매 자 소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함으로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잘 알고 있어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과연 너머머머를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일단 기합 한번 놓고 가겠습니다. 아자아자아 아자아 아아아아 바로 탈봉 빠바바바바바바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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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용갈이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예 그럴 리가 없어 잠시만 어 남은 두 개 있잖아 이거 한번 뽑아보겠어 어? 그래도 뜨긴 했는데? 아 이거 마지막에 떠가지고 뭔가 좀 아리송하는데요 아무튼 1단계 10복 여기도 확실히 지문된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않았다 그렇다면 저희 준비한게 있죠 바로 24복을 준비했습니다. 예에에에 이 나 제가 신기숙을 24복 탑치하고 나서 그 뒤로 갑자기 운이 확 좋아지고 알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4개 사면 돈 아까우니까 일단 888로 갈까? 30개 해가지고 888로 갑시다. 오고심. 나한테 일단 저희가 30불 했으니까 6개 남는 거 아니야. 일단 이충한테 몇 개 좀 줄볼게요. 나 너가 한번 대신 뽑아. 가자. 에이 설마 이거 나오겠어? 설마. 어 여기 샤이니인데? 오 샤이니? 아니 한우는 하는데? 좋은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빰빰빰. 빰빰. 야헤이. 야 그래도 샤이니면은 상당히 뭐 나쁘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야 너 아시죠? 사실 저거는 재물이었다. 자 지금부터 한번 2스탑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에서 느낌이 좋아. 요새 내가 진짜 운이 안 좋았던 지가 엄청 오래됐단 말이야. 그건 사실 오늘은 그냥 빌드업 했던 거지. 바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스탑북. 4스탑북. 4스탑북. 살려 살려. 살려. 1972년 11월 20일에.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2단계, 3단계 보고 때려칠래요? 안할래요? 저 찾지 마세요, 저 찾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3단계는 이제 추가 현질 및 9만 포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추가 현질 한다면 걱정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너 그걸 뭐니? 아니, 네가 무슨 돈 있다고 자꾸 현질 하려고 하냐? 진짜 무리하지 마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추가 현질하기에 앞서가지고 이번 영상에 제작에 도움을 주신 익스프레스 VPN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버튼 한 번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게임 경험을 향상시키고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로블록스나 다양한 게임을 하다 보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보니 불합리함을 드렸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소드파이터 시뮬레이터만 하더라도 최근에 브라질뱅이 뭐니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사기적인 아이템을 내서 구경만 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러한 모든 억가 상황을 익스프레스 VPN과 함께하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 익스프레스 VPN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핸드폰, 노트북, 스마트기기 및 콘솔 등 모든 디바이스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켜고 94개국 서버 중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 어트만 클릭하면 정말 끝납니다. 너무 쉽죠?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해 입양하세요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한국에서는 막혔던 거래가 굉장히 손쉽게 뚫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VPN을 사용하면 속도가 느린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익스프레스 VPN은 다른 무료 VPN과 다르게 프리미엄 서버에만 투자해 게임을 할 때도 속도가 전혀 느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게임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VPN이라 더욱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도 이걸 보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익스프레스 VPN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 맛을 보도록 하세요. 신세계를 제대로 느끼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또 익스프레스 VPN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운하면 또 현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봐. 자 여러분 나 지금 3만로북 충전하는데 아 이거를 3만로북 4승이 좀 그렇고 자 저희가 지금 어쨌든 지금 아까 앞에 이제 34북기를 했잖아. 오늘 한 80북 정도 더 해보고 싶다. 자 일단 이거를 3번 2번 3번 4번 4번 자 5번까지 구매 하고 자 이대로 우리 거래소로 갑시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서버로 오게 되었는데요. 아 지금 마침 퀘스트 해그 야 잠시만 저 2.242 야 저 나한테 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도 하 2.8개 샀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날 좀 알아봐줄 친구 없을려나 얘들아 저기요 안녕하세요 혹시 타이타니 혹시 타이타니 뽑을 수 있을까요? 네 노 노 저희 오늘 드릴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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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들아 좋다 우리 타이타니 이 자리에 지금 빈 거 지금 4칸 있잖아 우리 한번 채워보도록 하자 자 일단 50분만 갑니다 가자 라라라라라랄라 며 conference secretary 아 잠시만 아 설마 100분마ra 돼는데 휴식폐 한 마리 안 나고 그렇게 한게 오니까 interestingly 개최고 перв których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브 딱 한 번 더 딱 한 번 더 진짜 22개 사볼게 한종알 80분 야 이거 애들이 안 판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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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그냥 질러 그리고 3개 사면은 끝 나의 마지막 벗기 이것으로 내가 똥소린지 아니지 결정된다 가자 얘들아 간다 간다 마지막 24번 25번 저 확기는 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갤빼 어? 어? 이 녀석에 역시 나 이거 왜 이렇게 떨려는지 1. 2. 2. 2. 2. 다음은 여러분! 오늘 광고를 받았고 뽑은 김에 여기는 한전패들 휴즈, 레드소켓 가고싶은 친구들 있을거예요! 가고싶은 친구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이벤트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글몬이 까먹은게 있는데 너글몬 똥손 박정